송내 공원의 도롱용 45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스마트폰의 해상도와 초당 프레임 수를 다룬 29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물 위에서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소금쟁이는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에게 나름대로 인기가 많습니다. 해상도를 FHD로 설정하고 초당 프레임 수를 120으로 설정해서 도롱용 웅덩이에 사는 소금쟁이들의 움직임을 촬영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그럴듯한 슬로우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금쟁이는 천천히 움직일 때는 가운데 다리를 노처럼 이용합니다. 가운데 다리 하나만 저어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점프를 할 때는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를 힘차게 움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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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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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